네, 처음에 이제 스타트 신호를 넣고 이제 케이스 자체가 이제 두 가지로 빠진 형태인데 일단은 예를 보면, 1번 카드를 올렸는지 그 다음에 3번, 내가 올렸다 열리게 되는 거고, 닫히게 되죠.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. 버튼을 누르게 되고, 예를 들면 뗄때도 왜 나냐면, 뗄때도 이제 0이라는 숫자 자체가 되다 보니까 이제 소리가 나는 거죠. 이렇게 열리게 되는 형태입니다. 네, 이상입니다.